흐흫 도대체 얼마를 다 써야 말을 들어줄래 찜닭 소스에 계란 반숙 밥에다 싹 비벼 먹어달라고 돼지 세기야 이거 찜닭에 그 계란 있어? 계란을 제가 이제 부쳐드릴게요 아니 아니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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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을게요 님이 추천해주는 대로 안 먹을게요 그건 님 많이 드시고요 여깄게 삼겹살을 넣어줘요 예 개맛있겠다 삼겹살을 넣어주네 진짜 개특이하나 아 이거 못참지 오 쉣 삼겹살에 이거 당면을 싸가지고요 삼겹살에 당면을 싸서 먹으면 정말 맛있다고 지금 주인장분께서 추천해주셨거든요 당면이 되게 윤기있어가지고 서로 막 들러붙고 그러지 않고 괜찮은데요? 당면 싫은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먹어볼게요 삼겹살 싸서 이젠 삼겹살 possa 먹 sujet 와... 와 미쳤다 음... 야 이 삼겹살을 찜닭에 넣으니까 맛있네 여기가 찜닭이랑 삼겹살이랑 같이 하는 집이더라고 이거 싸먹으니까 기가 막히네 면 좀 더 주지나 면 드릴게요 이 정도가 끝나네 압수 좀 할게요 아니... 나 원래 찜닭면 존나 싫어하거든요 맛있네요? 아우 개맛있는데? 아우 전 다른 돼지들이랑 달라요 야채도 좋아한답니다 와 이 당면 개맛... 개맛있네 이거 진짜... 이거 이렇게... 어떻게 만들지? 당면이 너무 괜찮아요 보세요 잘 떨어지고 엄청 윤기있고 뿔질 않았어요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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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 짜장면이야 뭐야 존나 맛있는 당면 아니 당면이 이렇게 맛있어도 되는 거야? 와... 진짜 특이한 경우만 해보네 고기보다 지금 당면을 더 먹고 있잖아 이 집 잘하네 당면 어찌 결이 완벽하지 당면이 결이 너무 좋아요 붙지도 않고 서로 와... 음... 돼지 새끼들 종특 나 조금 먹는다 너희들 먹어라 내일 바이크 타야 돼서 조금만 먹는다이 발광 다 떨고 조오나 남들보다 더 쳐먹고 음식 칭찬함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맞아요 아 근데 이거 안좋은 단점이 있네 아니 단점이 있어 단점 뭔지 알아? 닭이 맛없어 삼겹살 먹어 너무 맛있는 거로 맛있는 고기로 입을 달랬는데 막상 이 안에 있는 찜닭 먹으니까 찜닭이 맛이 없네 삼겹살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삼겹살 더 없니? 삼겹살 두 덩이를 넣을 때 원했나봐요 이게 전복이네 사천 원어치면 괜찮지 깨끗아 삼겹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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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프에 안 먹다 형 뱀눈까리 시작했다 당장 멈춰 어? 뭐해? 뭐해? 드세요 안 먹어 네? 안 먹어 아니 일단 한입 드셔보시오 생각해보세요 형 밥 안 먹어 형 진짜 진짜 안 드세요? 아 입만은 방송이랑 저기를 구분을 못하네 야 형이 여기서 방송에서 너네 밥 먹는다고 인상 썼다고 시발 저희 같이 하려고 하는거에요 자라 밥 주웠어? 먹을거죠 어쨌건? 먹어 어? 먹을거에요 아니 형 일단 밥 드시라고 드린건데 안 드실거에요? 아니 먹어 빨리 너네 진짜 먹어요? 응 아니 먹으라니까 밥을 나 지금 남길거 같애 자라 게이 눈치 전라 없네 그때 somethin 그럴 때 여보 Bei 하둥이 근데 이게 전부 면 전부야 Iowa 근데 이게 전부 면 전부야? tycznie 잘ози 쩜 나 면 좀 많이 줘 나 면만 먹을래 맨 상관 시comb 알겠습니다 야 이 집 추천하는 이유가 있네 흐 iff 고기만 다 남겼어. 면만 먹어. 지금. 그런 거 아니라. 그냥 깨끗하게 먹었는데 고기 좀 많이 가져가면 안 되냐? 나 면만 주라. 고기 다 먹어. 형, 면 줘. 면. 나 면 줘. 면. 아니, 저 거라고 먹으면 안 될까? 고기를 뼈 드릴까요? 그냥? 어, 됐어, 됐어. 더 드릴게요. 됐어, 됐어, 됐어. 이 정도면 됐어. 면이 미쳤다, 여기. 고기 좀 많이 먹어라. 고기밖에 남지 않았어요, 이제. 아니, 내가 왜 잘못했어, 지금? 아니요. 그냥 우리 방치대로 하는 건데. 그렇죠, 저희 항상 밥 먹을 때 이렇게 먹잖아요. 응. 아니, 우리 가족인데 왜 그래? 그러니까요. 저희 혈액형 똑같아서 섞여도 돼요? 맞아. 아니, 그러면. 엄마가 아기한테. 뭐, 줄 때. 어, 이거 너무, 너무 매우니까. 이거. 자, 이렇게 하면은. 그거 더러운 거야? 옆에 지나가다. 뭐 하신가요? 이래요? 즙가락 뒤적뒤적하던 걸 부어버리면 우짭니까? 찝찝하구로 이런 도태뚱남. 네? 그런다고요? 음. 담배 피고. 이는 닭고. 그런 말을 해라. 개맛있다. 와, 여기. 나, 나. 찜닭 먹는데 닭보다 당면 더 많이 먹은 집은 처음이야. 진짜 처음이에요. 굉장히 소식하셨습니다. 응. 나 평소에 비해서 되게 안 먹는 거 아니야? 엄청 소식하셨습니다. 맞지? 응. 네. 음. 음! 음! 맛있다. 코트 그만 욕해라. 그래도 이게 많이 나아진거다. 아우! 아우, 굿! 음. 아우, 잘 먹었다. 정말 맛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아니야, 더 이상 못 먹어요. 네! 음. 안 먹어요, 더 이상. 배불러요. 이 형은 달수록, 김종은 닮아가네. 배불러요. 아우, 배불러. 배불러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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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! 배불띠? 고춧가루, 고춧가루. 고춧가루. 야채찜. 랄프야, 뭐하냐? 짜장에 시 안 끓이고. 매운 고춧가루! 아.. 잘 먹었어요 정말 잘 먹었습니다 저 약발방도 할 거예요 미스터리는 다음에 하죠 아 어제 먹방 안 한다면서 왜 오늘 먹방 했냐고요 어제 안 한다는 거죠 오늘은 할 건데요 내일 안 할 수도 있죠 내일 모레는 할 건데요 강추어라 아따마 우리 띵터리 고맙노 고맙다 도와주세요라는 게시판에 여드름 때문에 짜증 난다고 글을 올렸네 제발 좀 오지 마라 제발 오지 마 알겠지 아 이런 애들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 글은 지울게 금전적으로 돈 요구하는 그런 글은 쓰면 안 돼 저기는 이제 코빡이들끼리 돕고 살자는 의미에서 만든 게시판이라서 혈액이 필요하거나 굉장히 급한 일로 뭐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럴 때 저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돈으로 뭐 이렇게 후원해주고 이런 건 아니지 어린 커플 코너였으면 뭐야 아잇 구걸은 안 되죠 예 예 그때 안 되죠 갱 ちょ 안 돼 진짜 멈추amour 재 념 berm원 그래서 멈추어 별 너무